저는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계절에 나온 메뉴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날 그날 시장을 봐서 신선한 재료로 메뉴를 만들고 양념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항상 신선하다고 맛있다고 소인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 맛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하는데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조래꽃식당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